33번 보니까 적어볼까요? 자 광고였어요 Taking a group tour, 단체여행 떠나십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어 단체여행 관련된 광고구나 자 Destination Plus가 뭐 할 수 있다? 도울 수 있다 이거 Destination Plus가 이름인가봐요 Design your own custom itinerary with the support of our knowledgeable agents 네 그래서 디자인해서 어쩌고쩌고쩌고 얘기 나오는데 구별해볼까요? Destination Plus가 도움이 될 수 있다 Design your own custom itinerary with the support of our... 자 Design your own custom itinerary itinerary가 뭡니까? 그 유명한 네 그쵸? itinerary 그래서 뭐가 된다? 그 목적지를 지금 구성을 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고 어디서 해야지? Itinerary Itinerary Our knowledgeable agents My itinerary with the support of our knowledgeable agents We the support of our knowledgeable agents We the support of our knowledgeable agents 그러니까 어떤 We the support of 우리의 지지와 함께 knowledgeable agent 이니까 뭡니까 박각다식한 지식이 있는 우리의 어떤 직원들과 함께 짜 보세요 Or save yourself the hassle of planning Or save yourself the hassle of planning HAS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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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제 이건 아셔야 되신다 HASSLE 이건 성가신 일이라는 뜻이에요 성가신 일 HASSLE 번거로운 일 성가신 일 뭐 이렇게 내용을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HASSLE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나 가보니까 HASSLE or save yourself the hassle of planning and join one of our pre-planned tours 자 enjoy하세요 what are our pre-planned tours 자 pre-planned 그러니까 뭡니까 이미 예전에 그 계획된 그 투어를 하세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건 뭐지 그 돈 내고 막 패키지 관광하는거죠 고생하고 싶네요 which are guaranteed to depart no matter what which are guaranteed 그런데 뭘 개런티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guaranteed to depart 라고 하네요 뭐죠 출발한다고 하는거에요 지금 even including protection from cancellation due to even even including protection from cancellation due to under booking 네 언더부킹 언더부킹은 뭡니까 일단 언더부킹 언더부킹 당연히 cancel해야 될건데 어쨌든 그런거 마저도 뭐한다 개런티한다 그러니까 원래 인원이 부족하면 취소되잖아요 그냥 이런걸 다 개런티 해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no matter how many people you have in your group we have a trip for you and no matter how 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다 수용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한 내용이었고 for groups over 20 the group we have a trip for you and for groups over 20 for groups over 20 일단은 그 숫자는 항상 중요합니다 숫자 중요하고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꼭 챙기셔야 되죠 네 여기서의 그 20의 의미는 또 뭐냐 여기서의 20의 의미 we have a trip for you and for groups over 20 the group leader always travels absolutely free 아 그러니까 20명이 넘으면 뭐라 가이드가 그러니까 인솔자가 공짜에요 라고 이야기를 한겁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관련된건 꼭 적으셔야 되요 특히 이 코렉트 문제에서는 숫자가 계속 잘 물어보기 때문에 보통 숫자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숫자가 여러개 나오죠 만약에 이제 숫자로 그 문제를 만들어 낼거다 싶으면 이제 날짜 개념 들어갈거에요 뭐 2월 20일부터 2월 30일까지 뭐 이렇게 한다거나 해놓고서 20명까지 20명 넘으면 뭐 가이드는 공짜입니다 라고 해놓고 또 20시까지는 뭐 숙소에 돌아오셔야 되요 이렇게 계속 헷갈리게 만들거에요 아마 고거 챙겨주시고 자 그러면 초이스 한번 롯데캠 한번 해보죠 해보세요 자 일단은 지금 A, B, C, D 봤는데 얼마나 잘 정해져 있는지 확인 강렙지 확인 에이오 가이드백 식사에 가이드백 롯데캠스 에이 가이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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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오 자 일단은 A는 그냥 다 만드는걸 버리시면 좋은게 오늘 라는 단어 들어갔어요 오늘 들었으면 거의 정답이 아닙니다 본문에 언급이 되었으면 정답이에요 안 됐으면 그냥 다음 오답으로 자, any side라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든지 간에 우리가 케어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랑 연결이 돼서 답은 B가 되는 거에요 오케이, 그래 보셨고 다음에 이건 약간 정확하게 했었죠 언더북킹 한다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개런티된다고 자, fewer than 20 people 아니죠, 20명에서 20명이 넘으면은 공짜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그 답은 뭘로? 네, B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